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 1인 가구 지원센터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장비를 지원합니다. 지원규모는 46가구로 주택가액이나 전월세 환세가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관내 거주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. 안심장비 3종 세트는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 초인종, 가정용 CCTV, 현관문 안전고리로 구성됐으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 설치를 제공합니다. 제품 소진 시 마감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.